엄마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좀 추진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었고 뭔가 이렇게 대범했고 이런 것들의 성격만 조금 추가되셨더라면 큰 강단에 서야 되실 분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어떻게 보면 교수님 같은 스타일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깝대 왜 그렇게 못하셨는지 뭔가 자꾸 주저하는 그런 감정의 엄마가 못 일어나셨는지 사실상 보면 우리 엄마 사주에 남편 자리가 비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자로서 내가 극복하고 살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엄마가 성격이 정말 조신하시잖아 그리고 꼼꼼해 디테일하게 꼼꼼해 우리 엄마가 또 내 자존감은 안에서 넘치시는데요 성격적으로 대외적으로 나서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아 진짜 아까 말했죠 진짜 안타깝다 이 소리가 자꾸 나오고요 조금만 10년만 더 일찍 오시지 이런데 10년만 조금 뭔가를 변화를 더 주셨다면 엄마 큰 학원이라든 뭐든 이렇게 크게 가지고 가실 분이래요 엄마 그런 기회 없으셨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그때도 어리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왜 그거를 못하고 사셨어 눈치만 보고 사셨나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내가 이렇게 억압돼 보이셔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엄마 억압도 어느 정도 좀 있으셨나요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오랫동안 편찮으셨으니까요 그쵸 자꾸 남편도 남편인데 어른들로 인한 억압이 더 많았다 이거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진짜 내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는 충분하게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사실 너무 빨리 가셨다 내가 그거를 깨우칠 때 엄마는 너무 매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도 우리 엄마한테는 중요한데 그냥 무당으로서 보면 나 과거 좀 솔직히 많이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엄마한테는 자꾸 진짜 아쉬워 근데 뭐 이미 지나간 거 어떡하겠나 지금이라도 엄마가 그걸 펼칠 수 있는 사람이면 너무 좋은데 엄마 직원 두세 명 세네 명은 거느려야 될 사람이야 내가 능력이 조금 되신다라고 하면 엄마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조금 앞라도 뭐를 차려놓고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래 뭔가 지금 과외하는 일이 근데요 제가 가정이니까 개인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내가 그랬잖아 뭐라도 조금 차려놓고 두세 명이라도 선생님들 써놓고 나서 그거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 엄마가 강당에 뛰어든다면 난 그게 성사가 있다라고 봐 지금 학원이나 그런 것보다 나는 지금 하고 싶으셔 지금 하고 지금 한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하고 싶은 게 와인 가게나 우리 자녀들이 운동선수를 온 거예요 그래서 피트니스 크럽이나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쪽의 사업이라면 나는 피트니스는 솔직히 자녀분들이 차려도 상관이 없을 거야 자기네들이 차라리 그렇게 보면 와인 쪽으로 바를 해서 직원을 두고 일을 하실 거야 엄마가 나서서 일을 하실 거야 그냥 바를 하는 게 아니라 와인샵 가게 가게를 하면서 패밀리 레스토랑 요즘에는 그냥 와가지고 가볍게 와인 한 잔 먹으면서 음식을 줘 음식의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와인 와인을 사가지고 갈 수도 있고 거기서 그냥 시음할 수도 있고 그럼 엄마가 그거를 배워서 판매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돼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누구를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숙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남들한테 전파를 하고 알려주는 거에 있어서 우리 엄마가 굉장히 잘하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역할로 또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서 사실 내가 와인바 그거는 엄마랑 성향이랑 이게 뭔가 안 맞는데 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그런 식의 와인샵을 차린다 라고 하면 괜찮아 내가 공부를 하고 소개시켜주고 알려주고 사람들이 또 올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노후에 좀 그렇게 그래도 내 사업을 해도 되는지 해도 돼요 그래서 혼자 제가 혼자 산지가 혼자 산지가 좀 됐어요 별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남자가 항상 따라요 엄마는 합치지 마요 그냥 나 고귀한 사람인 듯이 사셔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비싼 여자 저 사람은 쉽게 마음 주지 않는 여자라고 사셔야 남자들이 엄마를 예뻐해줘 엄마가 마음을 열고 엄마가 남편 남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순간 또 다시 내 남편 궁이 비워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만 하시고 그리고 엄마가 그냥 난 고귀한 존재야라고 그렇게 계시는 게 사랑받을 수 있어요 결혼 없어요? 결혼은 안 보여요 솔직히 재혼 사주가 없어요 재혼을 그거를 없는데 억지로 하면 엄마는 또 다시 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재혼을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가 노후에는 좀 재물이나 그런 건 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있는데 내가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엄마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걸 너무 활용을 못하고 자신감 있게 뭔가 내가 추진하게 나왔으면 엄마가 너무 많은 걸 갖춰놨을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 근데 앞으로 그런 게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내가 자신감 있고 진짜 아까 말했듯이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거 배워서 남들한테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의 활용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라면 엄마는 충분히 버실 수 있어 재물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와인이랑 빗대서 보면 되게 잘 어울려요 이미지 자체가 전문적으로 하셔야 돼 대신에 샵을 그냥 막 갖다 놓고 막 때려 이거 맛있어요 이거 좋아 단순하게 아는 가벼운 상식 지식으로 말고 우리 엄마가 전문성으로 디테일하게 짚고 들어가시면 그게 운영이 잘 될 거예요 오히려 급도 오시는 손님 급도 더 좋은 높으신 급만 오실 거야 그럼 장소도 동네 장사보다는 제가 인천에서 왔거든요 네 그러면 뭐 신도시인 청라나 송도 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네에도 숨을 한지 동네라기보다는 나는 좀 상권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사실 수 있으셔 대신에 막 진짜 젊었을 때 벌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랑은 다르겠죠 근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게 되시면 57세는 엄마가 그 금전을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 나 안정됐다 이 정도 버네? 이렇게는 되실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 내부적인 면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온라인 쪽에서도 엄마를 알려 내 밖에 활동을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아요 내가 아는 지식들을 엄마 온라인 쪽에도 공유를 하면서 유입을 시켜서 멀리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가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건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 견후를 하지 말라고 하고 개인사업을 하시라고 했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하나가 다가와요 근데 어린 친구예요 그래서 몇 살 아래야? 70 5살 5살? 네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운동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제가 이 사람이 진실성이 있고 나랑 만나면 뭔가 좋은 점이 있는지 네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죠? 같이 알고 지는지는 지금 2년 됐어요 최근에 이제 고백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내가 이 사람을 남편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상관없어 왜냐면 이분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은 알 때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특징이 쉽게 질려하는 면도 있어 그래서 내가 아까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고귀한 사람이 돼야 남자한테 사랑을 받아요 라는 말이 엄마에 대해 너무 많은 걸 빠른 시간 안에 다 알려지 말아요 그러면 이분은 쉽게 질려하고 재미없어 해 그럼 또다시 호기심 있는 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성향이 그냥 그래 근데 이게 너무 빈번해지면 바람둥이처럼 보일 수 있어 이 사람은 이해 가시죠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보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적당히 그냥 자꾸 매콤 그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친한 친구들은 왜 선을 긋냐 막 이런데 무단 견해로 봐서도 어떻게 보면 엄마가 선을 그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보여 근데 이거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사람의 유형은 남자 남자한테 만큼만은 고귀한 존재로 보여야 우리 엄마에 대해서 사랑을 주고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있지 나 너 사랑하니까 나 오픈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엄마 쉽게 질리는 그런 기운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동성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일적으로 연령관 되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재수없다 소리 듣지 근데 이성한테만큼만은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근데 엄마는 이게 모두 다 포함이 되나 보지 다른 사람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내년에 결혼을 해요 네네네 큰아이 그래서 결혼혼이 잘 살 수 있는지 괜찮은데 내가 아까 이 분을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도 뭔가 기운적으로 엄마도 그렇고 되게 좋은데 자기가 이게 성격상 이게 품질을 못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누구 탓이라기보다는 아빠가 아빠의 역할을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가정의 역할이다 보니까 자기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가족들 챙기다 보니까 소심해지고 주춤하게 되고 근데 엄마 이 분은요 아드님은 내 가정이 생겨서 그 와이프가 안자리로 들어오면 성격이 달라질 거야 솔직히 우리 엄마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사업해도 돼요 아니면 이 남자 믿어도 돼요 이것뿐이지 그 과거에 힘들었던 건 이미 다 지났고 엄마가 그냥 사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자녀분들도 나쁘게 들어오지 않고 우리 엄마도 건강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나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으셔 제가 엄마한테 엄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만 엄마가 조금만 변형해서 사시면 충분히 과거보다는 훨씬 잘 살 수 있으셔요 그러니까 안 힘들어 하셔도 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성운도 더 있어요 이 사람 꼭 아니더라도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아 아들이요? 새로운 직업을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 직업은 어떤가 해서 궁금해요 어느 쪽으로 더 가고 싶어 하세요? 전문 전문 지도자 그냥 아이들 지금 체육 쪽으로 해서? 네 체육학 중국이에요 서른둘 되면 이분도 자리 잡으신대요 잘 선택하신 거 맞고 단순하게만 몸으로만 하실 분이 못 돼 이 사람은 엄마의 머리를 닮았어 생각도 깊어 잘 그쪽으로 가시면 잘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본인 재량껏 가지고 있는 양만큼은 다 풀이하고 사실 거예요 저는 자녀하고 같이 동업을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예요 엄마 개인적으로 엄마 개인적으로 차라리 엄마가 벌어서 아들 차리는데 이거 못해 그렇게 해서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엄마한테 나중에 엄마 이거 용돈 하세요 네 잘 됐어요 이렇게는 해도 동업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다 되셨어요 가장 궁금했어요 다행이에요 주변에 혼자 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노후도 걱정되고 항상 뭔가 해야 되는데 사업도 커피는 별로인 것 같고 와인을 계속 공부는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 어울려 제가 와인이라 그래갖고 그걸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못하게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이거를 와인을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 엄마가 뭐 아이들을 가리키고 뭔가 강의를 하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효과를 내면서 살 수 있겠다 싶은 거야 전문성으로 가면 일단은 혼자 살기 싫으니까 그렇죠 연애는 하셔야지 근데 배우자로 아내 드리는 드리진 마세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면 아니 만들 수는 있지 인간으로서 만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탈이 나 엄마는 윤수도 있었구나 그럼 그렇죠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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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원 감사합니다.